오징어 게임 딱지 치기 해보셨죠? 딱지 치기 딱지 치기 딱지 치기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.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. 설탕 뽑기 설탕 뽑기 설탕 뽑기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.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. 줄다리기 이번 게임은 구슬 열 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. 이번 게임은 구슬 열 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. 구슬 치기 구슬 치기 구슬 치기 다섯 번째 게임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. 다섯 번째 게임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. 진검다리 건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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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기훈 이정재 조상우 박해수 강새벽 정호연 오일남 오영수 한미녀 김주령 장덕수 허성태 황준호 위하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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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